안녕하세요. 에이커 스톡 제니디입니다. 내가 시간 좀 내볼게.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바로 I'll try to make time이라고 합니다. I will try는 내가 노력할게. To make는 만들기 위해. Time은 시간으로 합치면 내가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. 즉, 시간 좀 내볼게. 라는 의미가 됩니다. 자, 그럼 따라해볼까요? I will try to make time. I will try to make time. I'll try to make time. 이렇게 사용합니다. 내가 너를 위해 시간 좀 내보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. I'll try to make time 뒤에 for you. 를 붙여서 I'll try to make time for you. 라고 말하면 되고요. 너를 돕기 위해 내가 시간 좀 내보겠다.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. I'll try to make time 뒤에 to help you. 를 붙여서 I'll try to make time to help you. 라고 말하면 됩니다.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퀴즈로 복습해볼까요? 친구가 파티에 초대를 합니다. Can you come to my party? 내 파티에 올 수 있어? 라고 하면요. 이때 우린 시간 내볼게. 라고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떠오르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배움 즉시 쓸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요. 해커 스톡 제니디의 60초 생활 밀착 영어. 앞으로도 함께 해봐요.